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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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나름 이쁜 거 쓰려고 애쓰셨네... 에? 어? 어? 이래도 광고를 준다고? 진짜 독하다 독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 서비스의 티라노입니다. 오늘은 따끈한 신사, 레노버 요가 슬림 7 카본 14ACN OLED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이야... 이름만 딱 들었는데 벌써 먹을거리가 풍부하죠? 카본 시리즈의 라이젠 버전 플러스 올레드에다가 MX450까지 비밀 스팩만 봐도 꿀잼 보장이 되는 요소 같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일단 제가 받은 샘플은 예전에 이제 레노버 공식 홈페이지에서 잠깐 떴었던 것 같기는 한데 요게 지금 들어가 보니까 정보가 안 나와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격 정보를 전혀 알고 있는 바가 없고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요 제품 아마 한... 160에서 한... 180 사이? 정가 기준으로 딱 요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CPU는 라이젠 세잔 5800U 외장 그래픽은 MX450 램은 LPDDR4X 16GB 스토리지는 NVMe 1TB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박스는 좀 작고 똥똥한 스타일이죠? 열어주면요. 오... 박스가 하나 더 있고요. 요거를 열어주면은 본체가 하나 들어가 있고 설명서랑 보증서. 그리고 요거는 허브인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 출력이랑 USB-A 타입 포트 들어가 있는 C타입 허브. 어댑터는 65W짜리 C타입 커넥터로 되어 있고요. 접지형 케이블까지 해서 분리형으로 요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본체는 꺼내보면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야... 이게 전 색상 부분에 클라우드 그레이라고 되어 있길래 무슨 색깔인가 했는데 약간 쿨톤이긴 하네. 여기 갤럭시북 프로랑 비교를 해도 살짝 쿨톤이 보이고요. 그리고 맥북이랑 요렇게 비교를 해도 맥북에 비해서도 살짝 쿨톤이 느껴지죠. 프로댕깅 한 게. 이야... 근데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가벼운데? 잠깐만 요거 재보고 가겠습니다. 음? 1.1kg? 가만히 있어 봐라. 이게 갤럭시북 프로 13인치 모델이요. 맞아요. 860g. 그러면 이게 한 250g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건데 이게 지금 사이즈가 커서 그런 건가? 이거에 비해서요. 이게 그렇게 무겁다?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디자인은 요기 이제 힌지 쪽이 쭉 이어져 있다. 요거를 제외를 하면은 그냥 요가랑 거의 결이 비슷합니다. 뭔가 요렇게 봤을 때 상판이랑 하판이 두 개로 나눠진 듯한 요 디자인. 이 부분은 요렇게 사선으로 깎아 놓고 요렇게 걸리는 손잡이 부분을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상판에 요렇게 요가 마크랑 레노버 배지 달린 거. 전체적으로 퀄리티 좋고 고급스러운 마감까지 그냥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질은요. 요게 이제 이름이 카본이잖아요. 그런데 요게 전체가 카본 소재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상판은 카본 소재가 맞습니다. 그리고 하부면이죠. 요렇게 키보드 넥과 요 하판 면은요. 마그네슘 합동 처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왜 하판에 흡개월이 없냐? 어라? 이거 진짜 없는데? 5800U에 MX450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양에 절대 패시브 쿨링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바로 한번 지금 열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분해를 완료를 했고요. 아 이게요. 분해를 하다 보니까 알았는데 지금 여기 보이세요? 좌우측에 사이드? 그리고 이렇게 키보드 좌우측으로 지금 홀이 뚫려 있잖아요. 이런 구멍을 통해서 흡입된 공기를 갖다가 빨아가지고 바깥으로 배기를 하는 것 같고요. 쿨링 솔루션은 트위트 파이프 투팬 그 밖의 램도 온보드, 엠다투 슬롯도 한 개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여지 자체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무선 램은 요즘에 이제 암드 CPU 탑재한 모델에 대해서 인텔이 랜카드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제품도 며칠 전에 보여드렸었던 싱크패드 P 시리즈와 동일한 미디어텍 MT7921 슬롯은 좌우측에 몇 개 없기는 하지만 전부 다 강화 처리는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와 근데 이거 스피커 모듈 사이즈 미쳤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상향식이 아니라 이쪽으로 두 개, 그리고 이쪽으로 두 개 해가지고 쿼드 스피커인 것 같은데 맞나? 오 맞네요. 돌비 애트모스 시스템을 지원하는 스피커 네 개 이렇게 써 있거든요. 쿼드 스피커랑 노트북에서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설계는 전체적으로는 아예 확장성을 고려 안 한 느낌이기 때문에 엄청 오밀조밀하고 타이트하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조립 퀄리티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립 품질은 둘째치고 걱정이 되긴 한다. 괜찮을까? 아무튼 뭐 이거는 두고보면 알겠죠? 재질은 핫판이랑 키보드 덱 재질은 마그네슘 핫공 맞고요. 이게 저는 사실 좀 굉장히 좀 얇기 때문에 강성이 좀 걱정이 되긴 했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갤럭시북 나왔을 때 이 테스트 한창 유행했던 거 아시죠? 생각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꽤 단단한 편입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제품처럼 미클릭이 되지도 않고 말이에요. 포트는 좌측부터 보시면 왼쪽 끝에 PD 충전과 디스플레이 출력을 지원하는 USB 3.2 Gen2 Type-C 포트, 그 옆에 USB 3.2 Gen1 Type-C 포트, 그리고 3.5mm 오디오 콤보 단자 들어가 있고요. 우측에는 전원 버튼, 웹캔 비활성화 스위치, 그리고 USB 3.2 Gen2 Type-C 포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맥북 스타일, C타입의 올인한 스타일이죠? 사실요. 근데 저는 이런 포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C타입 허브 들고 다니는 거 그것도 일이거든. 게다가 이 녀석은 보세요. 두께가 충분하잖아요? 이게 두께나 이런 부분들이 공간이 없어서 포트를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 솔직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 포트 줄임대 진짜 환장한 애플도요. 이번에 맥북 프로 나온 거 보셨죠? 결국 C타입 포트 올인하는 거 그거 포기했거든요. 그 망할 터치바도 버렸고요. 이런 거 보면요. 진짜 결국 답은 소비자한테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비자가 진짜 원하는 거는 단촐한 이런 C타입 포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노버 님들 이거는 이제 돌아와요. 자, 다음은 디스플레이인데 와, 일단 베젤 미쳤다. 좌우 상단이 6mm, 그리고 하단은 10mm로 베젤 진짜 레알 어마어마하게 슬림하고요. 상단에는 720p 캠, 그리고 IR 센서를 이용한 윈도우 헬로우 기능 들어가 있고요. 카메라 품질은 이렇게 늘 똑같은 품질.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싱크패드의 새로운 라인, G시리즈인가? 그게 공개가 되면서 여기 이 베젤 있잖아요. 이 베젤이 뭐 영노치다, 뭐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레노벌을 계속 써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디자인 좀 됐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게 이제 디자인 쪽으로 베젤을 줄이기 위해서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여기 이제 화면을 이렇게 열을 때 이때 딱 이게 손잡이 역할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요. 이거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좀 다릅니다. 열 때 훨씬 더 편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디자인 쪽으로도 괜찮은 것 같은데? 진짜요? 디스플레이는 이런 식으로 180도까지 오픈이 가능하고요. 디스플레이 자체는 14인치에 2880x1800 해상구 16대 10 비율에 90Hz OLED 패널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OLED 패널 이거는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요즘은 여기저기 많이 풀리는 그 삼성의 S 스트라이프 방식의 OLED 패널. 그게 들어가 있고요. 다만 다른 애들이랑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마치 맥북처럼 경계 없이 이렇게 베젤까지 글라스로 풀 라미네이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 디자인적으로 깔끔한 느낌? 그런 느낌이 분명히 좀 들긴 합니다. 다만 반대로 표면이 글라스라는 거는 무조건 얘는 글레어 패널이라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런 식으로 반사 방지 처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사용하실 때는 별로 그렇게 신경이 많이 쓰이지는 않기는 하지만 이거 들고 나가서 외부에서 사용을 하시겠다? 그런 분들은 이거 이건 척척 팔리네. 너무 늙어버렸고 아무튼 얘는 눈뽕이 조금 더 심할 수 있다는 점 이건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색역은 sRGB 기준 100% P3도 100% 감마는 2.2 색온도는 약 6,300K로 거의 완벽한 표준 밝기는 100% 기준으로 395니트에 명암비는 이 정도면 그냥 무한대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와 저는 진짜 색 정확도 와 진짜 레알 미쳤습니까? 평균이 0.6 최대가 1.33으로요. 뭐 그냥 이건 다른 수식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한마디로 완벽한 색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야 이런 거 보면은 진짜 경쟁이 좋긴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에이수스 비버북 올레드 모델을 갖다가 테스트를 할 때 그 디스플레이에 팬톤 인증이 들어가 있다. 요거 끝내준다. 요런 식으로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레노버는 한술 더 떴어요. 얼씨구 에이수스 니들이 팬톤 인증을 해? 그럼 우린 팩토리 캘리브레이션 하고 프로파일도 그냥 줘버려. 요러고 있네? 야 이런 진짜 배운 분들이 있나? 제조사실 잘하고 있어. 그렇게 계속 싸우는 거야. 팍 터지게 싸우는 거야. 오케이? 아 그리고 요게 이제 올레드 패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번인이 좀 걱정이 되시긴 되실 거 아니에요. 때문에 요기를 요렇게 보면요. 자 올레드 전원 설정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뭐 작업 표시줄 그리고 백그라운드 등 항상 좀 뭔가 표시되는 부분 그 부분 있잖아요. 딱 그 부분만 밝기를 줄여가지고 청색 소자의 수명을 조금 더 연장시키는 고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깨알같이 요게 지금 기본 테마거든요. 그런데 요 바탕하면 계속 놔두면 일정 시간마다 계속 바꿔주는 그런 테마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번인 굉장히 좀 많이 걱정들 하시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번인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냥 바꾸면 됩니다. 아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아니 얘가 그냥 알아서 명분을 만들어주잖아. 아 물론 번인이 없는 게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미친 명암비 포기하실 거예요? 이 색감을 포기한다고? 여러분들 왜 우리가 카드 긁을 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긁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 내가 갚을 거다. 그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몇 년 뒤에 나에게 노트북을 바꿀 수 있는 명분을 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많이 되는 소리를 해! 자 다음은 스피커인데 요거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느낌이다. 일단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일단 좋긴 좋습니다. 쿼드 스피커가 달려 있어서 그런 건지 확실히 좀 듀얼 스피커가 달린 애들에 비해서는 품질이 훨씬 더 좋긴 좋습니다. 근데요 이게 뭐랄까. 이거 미쳤는데? 엄청난데? 지금 또 이런 얘기를 할 수준은 아니긴 하거든요. 뭔가 그 출력은 맥북보다 조금 더 나은 느낌이 들긴 하고 반대로 디테일은 맥북 쪽이 조금 더 나은 듯한 느낌? 뭔가 좀 아리까리 하거든요. 일단 제 생각에는 제가 100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는 것만은 못하잖아요. 짧지만 제가 비교 영상을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 생각에 했답니다. 자 다음은 입력장치 키보드는 텐키 리스베아 최근에 아이디어패드 슬림 시리즈에 넣었었던 키 스트로크를 살짝 낮추고 이 키캡도 평평하게 조정한 그 키보드 그거 그대로 쓴 느낌입니다 뭐 키감은 늘 말씀드리지만 요건 취향이 가장 우선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말이 맞다 요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요 전적으로 제 기준에서는 동급 타사 제품들 대비해서는 이 녀석이 훨씬 더 낫고요 그리고 이전 세대의 슬림 시리즈랑 비교를 하면 얘가 조금 디버프를 먹은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키는 많이들 극혐하시는 일자형 방향키 키캡은요 제가 진짜 싫어하는 판레스트와 동일한 색상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데 다만 뭐 요거는 글자 가독성 자체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백라이트는 자동 1단계 2단계 꺼짐 요렇게 해서 총 4개 옵션을 제공을 하고요 탁원 소음은 지금 보신 대로 솔직히 시끄러운 편은 아니긴 하나 도서관 같이 아주 조용한 환경 그것도 빠르게 좀 탁원을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조금 눈치는 그래도 보일 정도의 소음이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랙패드는 스페이스바 기준으로 센터 사이즈랑 다운처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구분감 나쁘지 않고요 유리막 코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부들부들하니 느낌도 괜찮고요 정확도도 괜찮은 편이고요 물리적 클릭감도 꽤 묵직하니 느낌 좋습니다 다만 이게 제가 받은 물품만 요런 건지 아니면 전부 다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 보세요 안쪽에 지금 턱턱하면서 뭔가 2차적 소음이 발생이 되잖아요 이거 만약에 민감하신 분이다 그러면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성능 부분입니다 일단 벤치 결과부터 보여드리면요 이게 요새 레노버에서 나오는 저전력 하이엔드 모델의 특징인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예전에는 사실 온도고 나발이고 무조건 더 점수를 뽑으려고 막 초반에 전력 미친 듯이 때려놓고 온도가 막 100도에 육박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80도대 중반까지 조절을 딱 거는 방식 요런 방식을 대부분 사용을 했었거든요 쟤도 다 어딜 선택을 해도 대부분 세팅이 비슷했고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싱크패드도 그렇고 요 녀석도 그렇고 뭔가 좀 저전력에서 전력을 좀 초반부터 타이트하게 좀 조절을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분명히 좀 듭니다 때문에 보시다시피 초반에 전력을 쫙쫙 밀어주는 일명 라메기능 세팅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성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전력 패턴 보시면요 CPU나 GPU나 똑같이 25W에서 딱 캡시우고요 그 뒤로는 전력 칼같이 자릅니다 그리고 GPU가 플로드로 동작을 할 때에는 CPU 전력을 12W로 고정을 딱 때려버리면서 온도에 좀 굉장하게 민감하게 대응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듭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능이 굉장히 구린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 사실 아까 전에 하판 열었을 때 다이렉트 흡기 없는 거 보고 진짜 쎄었거든요 게다가 얘는 어떻게 보면 1.1kg 초경량 노트북 라인업에 속하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초경량 노트북 멋있으세요? 그렇죠 LG 그램 갤럭시북 프로 이런 애들 성능 뻔하잖아요 때문에요 이번에는 진짜 좀 성능을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거 광고인데 성능 리뷰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는데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제 우려에 비해서는 훨씬 더 괜찮아요 진짜 제 생각에는요 약간 언밸런스 하긴 하지만 완전히 꽉 막아놓은 하판 아래에 초경량 노트북스럽지 않은 트위트 파이프 투펜을 넣어놓은 게 진짜 헛된 삽질은 아니었나 봐요 세상에 이렇게 꽁꽁 싸맸는데 이 정도 벤치 점수가 차이가 난다고 하면 싸맹과 대비해서는 별로 점수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죠? 플러스 표면 온도는 가장 높게 찍히는 부분이 배기가 몰리는 부분 정확히는 한 F8에서 F9번의 윗부분인데 여기 온도가 최대 45도에서 46도 사이가 찍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사실 이 온도 굉장히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테스트한 기준이요 밴티지에서 퍼포먼스 옵션 주고 윈도우에서는 최고 성능 모드 주고 CPU랑 MX450 둘 다 풀로드를 그것도 2시간이나 걸어놓고 최대한 열이 폭발할 때 찍은 거거든요 게다가 수위 예전에 그 슬림파이어 프리미어 마냥 진짜 선 넘는 수준 이런 수준으로 찍힌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수준의 표면 온도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었으나 아니 불편한 감이 좀 많긴 많았으나 꾹 참고 이해하고 용서할 만은 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소음 빼먹었구나 소음은요 최근에 나온 다른 일반적인 저전력 모델의 소음 그 수준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음의 질적인 측면도요 다른 애들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게임 테스트 제가 지난번 슬림파이브 프로 그리고 슬림파이브 프리미어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MX450이요 솔직히 간단한 게임용이면 굉장히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단 하나 엔비디아 이것들이 약아가지고요 VRAM을 2기가 이상으로 안 올려줘 때문에 VRAM 많이 먹는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까지 제한이 되고요 다른 웬만한 애들도 옵션까지는 조금 제한을 하셔야지만 게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싫으면 뭘 써라? RTX 쓰라는 거지 진짜 아주 못된 것들이야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 게임을 하기에는 괜찮지만 옵션은 올릴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준비한 영상은 FHD 환경 옵션은 모두 가장 낮은 최하업으로 설정을 했고요 렌더 스케일은 모두 100%로 설정을 한 거니까 이거는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녀석 게임 성능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배터리만 정리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던 테스트이고요. 밝기 305니트 정도로 측정이 되었었던 90% 지능형 냉각 모드에서 유튜브 1080p 영상 지속 플레이 시 플레이 타임은 약 7시간 23분 정도 연속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야 근데 진짜 암드랑 MX450 좋아 괜찮네요. 예전에는 사실 라데온 그래픽스랑 MX 시리즈랑은 옵티머스가 진짜 너무 구리다 못해 진짜 쓰레기라서 제가 까는 것도 진짜 입이 아팠거든요. 하도 많이 까죠? 근데 아까 전에 게임 테스트 할 때도 보셨잖아요. 그 함몸 같은 뭔가 그 자연스러움 배터리 타임도 보면 진짜 효율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기기 테마를 어두운 테마로 해놓긴 했고 플러스 배터리 용량이 61W 제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게 치고는 작은 용량이 들어있는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외장 그래픽인 MX450이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CPU가 5,800융 저전력 중에서는 하이엔드인데 7시간 반이다. 이거는 뭐 그냥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훌륭하다. 쓸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은 전부 다 전달해드렸고요. 바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급스러운 패키징과 고급스러운 마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비싼 느낌은 분명히 들더라. 둘째 1.1kg이 아닌 kg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램에 버금가게 굉장히 가벼웠던 실체감. 셋째 다만 디자인을 위해서 후면 흡기까지 막아버리는 극한의 미니멀리즘. 근데 굳이 이랬어야만 했나? 그리고 넷째 맥북 같은 C타입 올인형 포트. 이건 개인적으로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빨리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다섯 번째 디스플레이. 와 이건 진짜 품질, 베젤, 마감 퀄리티까지 거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으나 여섯 번째 디스플레이에 글라스 소재를 썼으면 반드시 반사방지 코팅은 하자. 일곱 번째 진짜 좋기는 했으나 완전 베스트는 아니었던 스피커의 품질. 여덟 번째 입력 장치는 기본빵은 했지만 뭔가 그 이빨이 한두 개 빠진 느낌? 완벽하지는 않았다. 아홉 번째 완전 꽁꽁 싸맨 거 치고는 훌륭했던 퍼포먼스. 열 번째 간단한 게임용으로도 활용할 만한 게이밍 퍼포먼스를 보여줬으며 마지막 열 한 번째, 배터리 타임은 5,800류의 MX450이 들어간 거 치고는 상당히 훌륭했다. 자, 요렇게 해서 정리 끝. 바로 총평 나갑니다. 나는 1kg대의 초경량 노트북을 노리고 있는데 게임도 좀 해야 되겠고 영상도 올레드 빨 좀 받아야 되겠다. 요런 분들은요. 제가 알기로는 이 무게에 트위트 파이프 투팬 들어가 있고 외장 그래픽 들어가 있고 올레드 모델 없습니다. 있어봐야 갤럭시북 프로가 가장 근접한 느낌인데 갤럭 프로는 전부 다 타이거 레이크인 거 아시죠? 타이거 레이크는 배터리 삭제입니다. 게다가 내구성에다가 뭐 60Hz에다 미클릭 더 이상 말 안 해도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지르시면 되겠고요. 나는 무게를 1kg대 중반까지는 버틸 수가 있다. 이런 분들은요. 사실 이거 말고도 상당히 좀 보기가 많아지긴 합니다. 모델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모델명까지는 좀 그렇다. 광고인데도 깔 거는 신나게 깠잖아. 그러니까 요런 건 지켜줘야지. 아무튼 고런 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케이!